뭔가 안 좋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른 포즈를 한 번 맞춰보죠. 전체 지휘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누구냐 너? 이 대한민국 판사들 망랑하네. 김병대 변호사한테 그 사건 맡기면 그건 수렁입니다. 놨어요. 재심 신문길. 당신은 왜 바보처럼 가만히 있습니까? 제대로 들어주는 새끼가 있어야 말을 하죠! 야! 내가 있는 얘기가 있잖아!